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미있는 코너죠 김부장님의 레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레터의 제목은 범죄 피의자가 말 바꾸기로 선거제도를 농락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레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개나 소나 국회의원 한답시고 기어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놈들이 누군가요? 구속대도 수당 꼬박꼬박 2024년 의원 세비 1억 5700만원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지들끼리 또 올렸어요 그죠? 네 자기들끼리 올렸죠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이거 좀 반대하고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인당 GDP 대비 의원 세비가 미국 일본보다 높은 3.57배에 달한다 미국도 2배 약간 넘는데 뭘 잘했다고 3배가 훌쩍 넘으니까 이거 반올림하면 이거 4배네요 이런 돈을 막대한 자금을 받는데 무슨 말하고 다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 연탄에 검댕 묻혔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 문제가 되니까 논란이 되니까 민영배가 사과하라고요? 좀 찔리나요? 다른 사람이 발라줬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연탄 검댕에 묻혔다는 게 그게 쇼 아니면 뭐랍니까? 이렇게 자 민영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탄 봉사일 때 민영배는 뭐하고 있었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국민의힘에서 선물 보냈던 모두 모아가지고 연탄 기부를 했는데 그게 안 입고 와서 트집 잡고 흠집 잡고 트집이에요 트집 모든 정치가 그냥 민주당은 이런 식이다 정청래는 왜 얼굴형은 검댕이 묻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서 좌파에 거두였던 민경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정청래? 쩔이죠 상쩔이었어요 이렇게 참 민주화파리에 하는 게 어이가 없죠 진짜 이런 정청래 민영배 이변이는 없는 한 다음 국회에도 입성할 것 같죠?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열이 받습니다 또 쳐다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번 총선 이재명 과일마저 천만원어치 법화 결제 의혹이 있습니다 자택에도 배달을 시켰어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제 적금이 뭐였냐면 냉정고에 과일 넣어두고 실컷 꺼내 먹는 겁니다 제 돈으로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적시에 터진 게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번에 설 명절 물가 특히 이 과일 물가에 대해서 체감을 하잖아요 조상에게 올리기 위해서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과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예쁘고 큰 과일 올리기 위해서 비싸지만 이렇게 진짜 몇 번을 주저하면서 그 과일을 삽니다 다 우리 소중한 월급으로 사요 우리 명절 직전에 없을 때 이명준 대표하고 방송하신 때 보니까 과일을 법률 카드로 사봤는데 이만큼이 4만원이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아 그래요? 아 그게 4만원어치 그렇죠 밭대에다가 놓고 최인호 의원이 와서 계속 먹던데 얄밉게도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과일을 구매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 우리가 돈 번 돈으로 우리 소득세 내가면서 그 과일을 또 구매하고 그 과일을 살 때는 또 여기에 vat가 붙죠 네 여기 부가세를 같이 또 이렇게 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의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법인 카드로 과일값 최대 천만원을 썼다고 조명현 공인신고자죠 그렇습니다 제철 과일은 매일 공급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공간 냉장고에 채워넣었고요 야하 격주에 한 번으로 30만원어치 이상의 과일을 사서 순회돈 자택으로 배달했다 진짜 기생충입니다 진짜 기생충이에요 이래놓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먹으려고 그랬죠? 아까 그 잠자는 토끼님 이거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참 정말 진짜 도둑놈이에요 테이스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세금 도둑놈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넘길 뻔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왜 특검하자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과일 특검해야지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오면 열받아 할 게 아니라 뜨끔해야죠 장어 위주로 좀 사오지 그리고 아 경동맥이다 그래서 경동맥을 찔려서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승희열이라는 배우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폭풍 SNS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역사적 대사건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운명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불리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주 직감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대장 놀라가지고 결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죄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중의 최고복이 조상복이라는데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해선같이 나타나시고 자기는 갑자기 초밥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두 작품이 흥행을 했는데 우파진영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좌파진영에서는 초밥이 이렇게 너무나 리얼하게 재현이 됐네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이 개혁신당 근원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계획관까지 등장할 정도로 급하다 이거예요 계획관? 계획관 또 뭔가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위화감이 하나도 없네요 여의도에 있는 쓰레기통 찍은 거라는데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네 참 여러가지 사진들이 많은데 진짜 요즘에 부장님 그 개혁신당이 예전에도 있었나 봐요 그랬나요? 네 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영상의 일부분을 과거에 이런 개혁신당과 통합 모색하겠다 이게 노무현 당시 후보일 때 있었던 일인가 봐요 어이구 개혁신당 그 옛날에도 있었네요 그랬나 봐요 저는 개혁신당이라 하길래 아니 이렇게 옛날에 완전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아직도 개혁이 안 됐나요? 그 이준석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자 들어가는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라 이준석의 특기적 예 자기는 이름 자체를 통째로 썼네 게다가 부장님의 새벽엔 그 이 트레이드 컬러 네 시그널 컬러죠? 우리 주황색 네 이것까지 갖다 쓰고 이런 뻔뻔한 그래도 요새 뜨지가 않으니까 개혁관 나왔죠 아이고 금쪽같은 니은이군요 네 새끼 개혁관 네 자 뭐라고 했나요?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연휴 직후 의원 두세 명 넘어올 것 제3지대 선택지 간명해져 양당 공천 본격화되면 총선전 20석 가능하다 와 개혁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 잘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뭐 주장은 한다는데 뭐 뭐라 하겠습니까 개혁신당 넘어가죠 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조국이 박명록에 소설 쓴 거 소설 쓰나 할 정도로 길게 네 자기 이름은 조극이라 썼네요 조극인가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봤는데 별 내용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놓칠 수 없는 최대 업적 자 사인하고 있는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을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건국전쟁에도 바로 나오죠 네 그렇죠 변형태 한국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가조인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신생 독립국을 지켜달라고 세계 최강 미국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여기 앉혔네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사기에 가까운 얻어낼 수 있는 거 다 얻어내고 아니 전세계 최강국과의 최빈국이 상호방위조약을 하재요 최강국과의 국무부 장관을 끌어다 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빨리 사인하십시오 자존심마저 지킨 거예요 이거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협에 처하면 우리를 지켜줘 너네가 위협에 처하면 우리가 지켜줄게 정말 근데 이거는 성공의 내잖아요 외교천재 외교천재 정말 위인을 넘어서서 초인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보세요 네티즌들이 이런 지도까지 해놨는데 아찔합니다 아찔하죠 당시 44개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이 흐름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남 이승만 여기는 안 건드린 거예요 굳이 그냥 안 건드린 거고 진짜 여기 다 공산화가 됐었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의 우남 이승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오피스의 평점순으로 봤더니 9.79점으로 1위입니다 길위의 김대중은 9.71점으로 3위에 양한테도 밀렸네요 근데 박스오피스 평점 보니까 오늘은 더 올랐더라고요 더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오늘 건국전쟁의 평점이 9.8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쭉쭉 뻗어나갑니다 네티즌 평점 9.6 네 이거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건 뭐 대단하지요 건국전쟁 관람평들도 하나같이 그동안 내가 학교와 영화에서 배운 건 쓰레기였다 기록과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시작의 팩트다 여러분 누적 관객수 32만 명이네요 지금 이것보다 더 올라가 있겠죠 100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유대한민국 지켜주고 건국해주고 북괴 공산세력의 침략에서 지켜준 우남의 업적 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한 게 이게 좌파진영에서 일부러 이렇게 티켓 구매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평점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점 평점 요즘 민주당에서 건국전쟁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완전히 입에 자물쇠 채웠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파면 팔수록 팩트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주 멋진 짤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승환님이라는 분이 페북에 올리신 건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초인의 대지에 태어나 자라난 꽃이요 나무다라고 그래서 그 과실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초인의 대지에 태어나 자라난 꽃이고 나무입니다 정말 건국 대통령을 다시 기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알려야 됩니다 네 진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달러 지표에는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리고 건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도 있고 있지요 화폐에 다 있잖아요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이미지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이미지를 켤게요 자 우리도 이런 날이 와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자 우리의 10만원권 집회는 반드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부가 당당하게 박혀 있기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박수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페북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올려놓으셨던데 잘했네 제가 또 페북 잘 하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퀄리티 좋게 합성을 해서 인쇄까지 해가지고 여기 내일 방송에는 이거 딱 올려놓고 진짜 이런 10만원권 한번 들고 싶다 네 이건 진짜 돈 욕심이 절로 나겠어요 살아 평생 이런 10만원권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의도 cgb에서 네티즌들이 한동훈 대표를 또 포착을 했군요 네 뭐 뉴스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승만 다큐 영화 건국전쟁 관람한다 이게 뭐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만나셨군요 네 이렇게 만나셨어요 시민들 만나는 모습인데 또 이렇게 90도 인사하시고 되게 캐주얼하게 또 이렇게 옷도 잘 입어요 네 그러면서 또 팝콘까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인증자 같이 찍고 있네요 네 연휴 끝난 날이라 동료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왔다고 아 제가 나오던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죠 90년을 사신 분인데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적시에 제대로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신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평가는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실제 그분이 이뤄낸 공과를 모두 감안할 때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 잘 봤습니다 대표님 이승만 대통령 과가 많지 않습니까? 과가 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바로 지금 우리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공정해야 하니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생 전체를 볼 때 일도양단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안보의 기틀을 농지개혁으로 만석군의 나라를 기업가의 나라로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고 4.19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업적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이게 카운터인 것 같아요 좌파 진영에서 물타기를 하려고 부정선거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공에 대해서 가짓따라 크게 다루면 돼요 공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엔젤님께서 또 이렇게 소중한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엔젤님 감사합니다 엔젤님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에 힘이 벗어 자유대한민국을 아주 굳건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아주 영화관에서 인터뷰에서도 또 아주 펀치라인을 세게 날렸어요 어느 독립운동가가 동봉투를 돌리고 어느 독립운동가가 룸싸룸에서 쌍욕을 합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익표하고 우상호를 그냥 따블로 따블로 매겼죠 독립운동가 뻑하면 자기들 독립운동가래 네 아주 그냥 일제시대였으면 가장 먼저 침입화가 됐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올라갑니다 네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는데요 지난 2월 1일에서 2일 그리고 7일에서 8일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차범위 내로 이렇게 들어왔고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뭐 뭐랄까요 그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딱 붙었죠 네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의 의뢰에서 한 2024년 2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무선전화 면접방식 1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자가 각각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이 45% 부정이 42%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 36% 부정이 53%의 과반입니다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네 이게 빨간색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자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2024년 1월 22일부터 23일 2월 5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공정에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골든크루스가 이루어진 지 한참 넘어섰고 5%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3.8%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가 아마 오차범위일 텐데 아슬아슬하게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참 정말 기분 좋은 소식들이네요 네 아주 활짝 웃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 보시면서 네 여러분 아주 아침에 아주 오늘 아침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딱 입모양 보시면 이렇게 느껴지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다 다뤄봤는데요 네 자 아유 오늘 이제 10만원권 네 이 사진이 계속 이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소은님께서 네 계양을 완전 좌파 텃밭인데 이번 총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잡겠다고 험지 자청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범죄자 양산하는 누명 벗으려고 겨우 마음 열어보려 하는지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규님이 우파 쪽으로 또 나가신다면 이재명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분은 유세 때 찬조 연설로 이재명 비리를 폭로하면 좋을 듯 합니다 원희룡으로 해야 승산했을 듯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유동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출마를 강행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나가서 후보로 뛰게 되면 본 후보로 가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합니다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하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진짜 카운터로 앞에 대놓고 후보자 대 후보자로 이재명을 완전히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한번 하겠다고 지금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원희룡 장관의 지지 선언을 하면서 나중에 막판에 드랍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 씨가 맺힌 것도 많을 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고 법정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데 반해서 언론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답답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쿡 님께서 말씀하셨죠 후보 토론 때문에 나오시는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규 씨의 이 의중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참 정말 뜻깊은 시간 방송의 마지막 시간까지 천 분이 넘게 이렇게 봐주시는데 정말 너무나 큰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따가 오후 2시에 잠시 후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너무나 핫한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 아주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가 사실 생방송에 참여하기 힘든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감독님과 시간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좀 부탁헌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 그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많이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초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은 분을 또 이렇게 생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명절 뒤끝에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활짝 오늘 좋은 아침 활짝 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